그리고 실력 있는 선수들,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의존 도시와 동연한 것까지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요. 여기에 한 단위 더 꾸럭꾸럭 자라나고 있는 배구 콩나물들이 있기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우소년 선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. 트렁크한 선수 왕따가 하신 분과 장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박수만 좀 약합니다. 제일 많으면 김세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김철수 감독의 딸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따뜻한 물건이 너무 필요한데요. 김세민 선수 여기 나가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대목들은 소원이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이 안의 선수들은 깜빡이 키가 150mm 넘어 보여요. 어떤 선수가 모르는 건가요? 동영상의 선수들과 같이 하십시오. 동영상의 선수들과 같이 하십시오. 여러분,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. 오늘 특별히 2017, 2018에 공연한 부인인 고리사전 이 두 명의 선수들의 목소리로 출발을 합니다.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고리사전을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시 한 번 박수, 다시 한 번 박수, 다시 한 번 박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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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